아!!!! 막힌다 아ㅏ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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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ㅏ yourself 피 마 아 여러분 왔어요 남순이 형 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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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 좀 약하거든? 국정아 냄새 나 형? 아 진짜 솔직히 재밌어 재미 빼고 재미 없어 이제 억지 프레임 이제 근데 왜 혼자 왔어요? 이제 올 거야 기대해도 돼? 어? 아 기대도 되지 그러면 오 진짜로? 어 그러면 어? 왔다 왔다 안 됐어 형이 형 문 열리면 그냥 누르면 돼? 아 나 지금 못 나가겠는데? 아 지금 그만 좀 해 불안치지마 숨 참아! 숨 참아? 어.. 숨 참아 아..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.. 어.. 왜 그러세요? 인사하시고 어.. 말하지 마시고 아 미끄럽세요 아 좀 악수라도 좀 악수라도 좀 악수.. 악수라도 좀 어때? 어 부드러워 진짜? 아 누구 계신데? 아예 못하네 채팅 좀 읽어봐요 채팅? 어 예? 어 누구.. 누구세요? 아 은비님이야? 안녕하세요 아.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손 만지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형 손이었어? 응 내 손이었어 좋던데? 두드러워 어때? 아 근데 좋아해요 나도 지금 한번 보고 싶었어 어때? 실제로 보니까 응 캠이 났다 와.. 근데 좀 들어오면서 향기가 향기가 향기 나죠? 네네 그래 향기 난다니까 발.. 발.. 창고탕 향기가 좋아 여자친구 없으세요? 얘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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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기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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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팩토로 말할게 없어졌어요 한이한테.. 근데 진짜 뒤로 만날 것 같을 수 있잖아 BJ인데 만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진짜 냄새 맡아봤지 절대 여자가 올 수가 없어 지금도 나요 아 쉰다 아 근데 은비님 냄새 안 나요?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한 번 맡아봐도 돼?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? 아 좀.. 아니 아니 진짜 아 좀 나는데? 아 좀 나는데? 오바해? 와 근데 순이 형은 와.. 감싸질 수 있어 직원이라고 와.. 마성이남자 아 너무 냄새 독하거든? 여기.. 아 여기에 묻힌 거야 출몰로 보니까 어때 윤종이는? 잘생겼어요 아 왜그래요 또 열어? 아.. 열어? 위아래.. 열어봐라 빨리 말해 아.. 빨리 말해 바다? 바다요? 바다요? 바다요 브리핑 시작한 보자 밥 먹는데 미안한데 약간 빠져줄 수 있어요? 아 이게 또 그.. 어떤 그림이 되든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보 또 업결 하지마 업결은 니즈가 아니 시청자들이 니즈 충전시켜줘야지 이제 프레임 장인이야 진짜 이거 뭐 드실래요? 뭐에요 이거? 아메리카노랑 밀크티 다 있어 아메리카노? 알았어 갑자기 왜그래 말투가? 왜왜왜 아 너무 상냥해가지고 오락가락 하네요 아 진짜? 오빠 제가 짠 지령 내렸어요? 하하하하 그럼 약간 신입 여캠 맞다 생각하고 아 신입 여캠? 네 그럼 더 하면.. 아..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선물해주고 갈게 이거 어 이거 진짜로? 이거.. 안 쌀 거 아니야 솔직히 언제까지 쓸 데가 있을 거야 아 이거 거의 엑스칼리버 아니야? 널 칼로 치면 남순이 형한테 줄 잡았다고 진짜 나 주는 거야 형 이거? 힘들었다는 데에 손 준 거야 진짜로? 와.. 남순 칼리인데 이거 아 어디 일제야 해 형 이거 나한테 그래 아 좀 가르쳤죠 어디 일제 허리 허리 알았어요 알았어요 허리요? 허리.. 허리 노잼인데? 하하하하 아 제발 아아 아아 허리 이렇게 되는 건가? 오 진짜? 13 5 아 이거 아 원하는 부위 있어요? 아 거기 왜? 왜 이렇게 더럽게 얘기해가지고 원하는 부위 있어 왜 이렇게 얘기해 오 아 어 35 35 맞어? 아니 형 안제도 알잖아 솔직히 형은 쳤지 말해도 돼? 나 쟤는 척하잖아 이미 다 머리에 다 보여 눈에 다 읽히거든? 나 쟤는 척해 아 쟤는 척해? 이렇게 재면 돼요 이제? 힘 많이 주신 거 같은데 35 잠시만 넌 게스트 방송하면 시청자들한테 이걸 못 치게 먹겠다 하는 짓거리가 왜? 흔들이고 되게 답답하다 좀 찐담이 이렇게 안 거죠 저 방송 끄죠? 그냥 큰 남자예요 진짜로 오 그 그 음 아 나는 은근혜한테 물어보면 가도 되나 나는? 가? 어디 가요?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같이 살진 않죠? 아 네 따로 살아요 따로 살고? 집을 얻어주셨어요 진짜? 복지 아 너무 멀어 어디서 오는 거였지? 원래는 청주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얻어주려다가 티나는 거 알지? 눈치 주는 거 아 시발 존나가 언제 끈기 훈련시킬까 그러는데 어떻게 해 와 청주 살아? 네네 너무 멀어가지고 와 근데 남순이 형 쩐다 갑자기 오라고 그러고 나 편리함을 왜? 아 또 친데레까지 마성의 남자 아 진짜 이러니까 반해 안 반해 진짜 진짜 다 오해하고 있는데 진짜 나 편리함을 위해 해 근데 왜 여자 철저히 개인지 어? 아 안 한다 응